자, 채팅 하십쇼. 자유롭게 채팅하십쇼. 아, 나 아픈 건가. 아, 나 아픈 건가. 채팅 자유롭게 하십쇼, 채팅.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 잘 오게 하십쇼. 아, 정국님. 정국님 안녕하세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정국님 오셨습니다. 어메, 어메. 정국님이 한 손 부탁. 아니, 어, 뭐야. 오, 나에게 아주 압구한 예상술 주셔서 좋으십니다. 자유롭게 채팅하십쇼. 고수님들 등장입니다. 고수님들. 정국님이 한 손 부탁. 아니, 아니, 저는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아직 압구한 예상술 주셔서.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입니다. 지금 고수님들 등장입니다. 고수님들 등장. 네. 맞습니다. 고수님들 등장. 저는 아직 분석이 되세요. 고수님들 등장. 저는 아직 분석이 되세요. 네. 고수님들 등장. 네. 고수님들 등장. 네. 네. ㅋㅋ 초고수정국림아 예상추점정료 아이고야 대답대답 형님들 다 채팅이 결제하게 해주세요 3등 되신 분도 있고 4등 되신 분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잘좋게 채팅해 주십시오 초성국님 제 이상수는 10분 16분 18분 21분 33분 38분 20분 20분 14만원 34 617 출연 조합 83 13이고 설적 비율은 3 대 3 입니다 저전거님 월요일부터요? 오늘 쉬어요? 네 오늘 쉬어요 오늘은 쉬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ancestral 엄포저 이런 상대상입니다 제이수는 생겨졌잖아요. 제이수가 그죠? 제이수 연속 나온거 제이수는 생겨졌어요. 제이수는 생겨졌어요. 제이수는 생겨졌어요. 제이수는 생겨졌어요. 어... 야.. 저.. 어제.. 어제 오직님도 반갑고 채팅 좀.. 예.. 대화 좀 나오세요 네.. 어제 오직님도 반갑습니다 야.. 자.. 원장님 20분대 30분대 각 두수 예상 홀짝 비율 2 대 4 예상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장군님은 저기 뭐냐.. 장군님은 올해부터 분석하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분석하신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20분대 30분대 각 두수 예상 홀짝 비율 2 대 4 자.. 오직님도 채팅 좀 자..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038Z.. 제외수가 아니고요 예상 수입니다 예. 임정근님이 33, 38은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30, 33, 38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38번은 반등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반등 기미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38번이 계략이라 항상 눈욕을 봐야 되는 수네요 감사합니다 38번은 계략이라 항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조정구님 13 17 19 22 3338 13 17 19 22 3338 감사합니다 정구님 13 17 19 22 23338 선판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38번은 반등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반등 기미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38번 계략이라 항시 눈여겨봐야 되는 수네요 원주 형님 원주 형님 20번대 30번대 투수 예상하자 조정구님 감사합니다 정구님 감사합니다 조정구님 조정구님 감사합니다 13번 17 19번 22 3338 감사합니다 조정구님 하지만 38번 계략이라 항시 눈여겨봐야 되는 수네요 7번 14번 28번은 5주간 미출연수로 출연수로 예상하고 찍었는데 조합시표를 5등만 다수했네요 원주 형님 7번 14번 28번은 5주간 미출연수로 미출연수로 출연수로 예상하고 찍었는데 조합시표로 5등만 다수했네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우미 다들 방 방 되네요 우미 다들 반대네요 티티 티티 반대네요 우미 다들 반대네요 티티 자유롭게 토론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좋죠 예 우미 다들 반대네요 다들 반대네요 안녕하세요 승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승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준님 네 반갑습니다 승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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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초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흐름상 2월 2월 4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주초이니 감사합니다 2월 보너스 4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초라 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상 2월 4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주초이니 네 네 네 네 네 4등 아니면 5등인가 봐요 이성준님 저는 4등 아니면 5등인가 봐요 TT 아니죠 예 1등도 되고 2등도 되겠죠 4등 아니면 5등인가 봐요 예성주님 저는 감사드만 아니면 오동인가봐요 되겠죠?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됩니다 될겁니다 진짜로 다들 힘내십시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힘내시고 또 좋은 날 있겠죠? 좋은 날 있습니다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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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 단수 10수 3수 30수 2수 예상합니다 단수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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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훈 21번은 제.. 단수, 17수, 30수, 이수 예상입니다. 단수, 이수 임종은 21번은 재수입니다. 저도 재수입니다. 저도 21번은 재수입니다. 20번 출연 예상 20번 출연 예상 원주영님은 20번 출연 예상 20번 출연 예상이요? 20번 출연 예상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코슬린드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예, 얻어 가십시오.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코슬린드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20번 출연대상입니다. 원장님 청구는 21번 제외 22번 제외하셨고 자 21번 제외하셨고 원장님 20분 출연대상 20분 출연대상 원장님 20분 출연대상 식사를 하셨나요? 원장님 원장님 식사를 하셨나요? 식사를 하셨나요? 네 네 식사를 하셨나요? 차동원님 만갑습니다 차동원님 만갑습니다 인정국 아잠이었고요 저녁은 외식하려고요 아 외식이요? 아따 차동원님 반갑습니다 차동원님 7배수 이상에서 3개 맞았어요 7배수 이상에서 3개 맞았어요 7배수 이상에서 3개 맞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린 것이 아니고 아쉽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육수 육수 마치세요 육수 마치십시오 경민이 반갑습니다 경민이 반갑습니다 차동원님 반갑습니다 차동원님 침대수 경민이 반가워요 16배수 이상에서 4개 맞지세요 747만원 100원 747도 4개 5 인천에서 한 점포에서 2명 한 명이 2개 걸렸으면 대박이죠 한 명이 2명 와 한 명이 2명 747에는 수동이 많았고 인천에선 한 점포에서 2명 대박입니다 한 명이 2명 기대받고 저도 2등 항이 달립니다 기대받고 다른 분들의 여궁화심이 가능하십니까? 기대받고 저도 2등 항이 달립니다 다른분들도 여궁화심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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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번호가 있으면 공유해요. 다른 분들도 열공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747에는 수동이 많았고 인천에서 한정보에서 2명 자유롭게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채팅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되서 모니터에 7.25을 보는 분 계시나요? 이제 한번 굿상박 이제 한번 굿상박 기원합니다. 형님들 블로그에도 좀 눌러도 많이 와주세요. 블로그에도 정보가 좀 많이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좀 눌러도 많이 오십시오. 7은 1이 불러옵니다. 7은 1이 불러옵니다. 7은 1을 불러옵니다. 인생한방님 7은 2를 불러옵니다. 7은 2를 동원님 진짜 처음 보신 분 그랬는데 감사해요. 동원님 감사합니다. 동원님 채팅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님 감사합니다. 인생한방님 2 보고있어요. 단순은 2 보고있어요. 단순은 원주영님 원주영님 당첨번호 조합은 조합수 합의 두 자리에서 다음 회차의 합의 170대가 나오는 것 좀 희귀스럽긴 합니다. 당첨번호 조합수 합의 당첨번호 조합수 합의 두 자리에서 다음 회차의 합의 170대가 나오는 것 좀 희귀스럽긴 합니다. 고수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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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셨습니다. 채팅 자료 해주시고 747 당수 합의 93인데 다시 170이상 나올지 궁금할 수 없지만 인생한방님 인생한방님은 130에서 150사이에 평생도전 중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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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에서 150사이가 평생도전 중 40사이가 혈관 10 30 130 9 10 30 11 방점번호 조합수는 합이 두 자리여서 다음 회차의 합이 170대가 나오는 것은 회기스럽게 합니다. 170에서 합치되어 있는 당수합이 93인데 다시 170 이상이 나올지 의문스럽지만 130에서 150 사이로 방점번호는 4대2 4대2 책찍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748회에 토론하고 왔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신 그 이상수나 제이수 또 그런 것도 좀 얘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주형래 170대 이상으로 예상한다면 30수 40 40 40수 각 2수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직 분석이나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단 하나가 없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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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님 임정국님 와 임정국님 주영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 원주영님 담에 차는 짝수 합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오 170대 이상으로 예상한다면 30수 40수 각 투수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직 분석이 날된 것이 아니다 원주영님 담에 차는 짝수 조합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짝수 합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오따 진짜 자 원주영님 정국님 감사합니다 정국님 감사합니다 정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0대 이상으로 예상한다면 30수 40수 각 투수도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채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채팅하는 걸 자유롭게 나중에는 이렇게 좀 노트북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음 달이나 노트북 사가지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바로 채팅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좀 약간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부담아납니다 약간 부담부담아납니다 노트북에서 바로 화면은 안그러거든요 예 노트북이 별로 없고 자 우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748에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순 배고파 블로그에도 놀러 오시고 7799pp 티스토리.컴 입니다 원주형님 2등 담천번호 조합을 3번 넣어서 억울해서 열심히 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3번씩 노트에 적어놓고 영주에는 다른 소리를 찍어서 잠이 못 잤어요 원주형님 2등 담천번호를 조합을 3번 넣어서 억울해서 열심히 합니다 원주형님 한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어메어메 원주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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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분석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법을 좀 적어보려고 임종국님 전 그래서 조합하고 컴퓨터 마킹합니다. 임종국님 전 그래서 조합하고 컴퓨터 마킹합니다. 자 지금 747이지 747이니까 30이니까 747 747 전 그래서 자자로길 채팅해 주셔야한다. 717 718 719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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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채팅이 너무 안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거 1 1 2 3 4 5 6 7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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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 15 16 16 16 16 16 찌개 38에 찌개 38에 139에 340에 940에 찌개 42에 743에 744에 45에 찌개 46에 찌개 48에인가 찌개 47에 찌개 47에 찌개 47에 찌개 48에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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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0, 740,10, 740, 7 3 4 5 3 2 7 3 9, 7 4 0 740 7 741 742 744 745 5, 4, 6, 7, 집에 48, 집에 48 자 반갑습니다 집에 48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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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 4개, 6, 6, 3, 4, 7, 2, 3 7, 2, 3, 7, 2, 3 안 뒤에 7, 2, 4 7, 2, 3, 7, 2, 4 7, 2, 5, 7, 2, 6 7, 2, 7, 2, 8 7, 2, 9, 7, 3, 10 7, 3, 2, 7, 3, 2, 3, 4 3, 3, 4, 3, 6, 7, 8, 9, 40 42, 4, 3, 4, 4, 4, 4, 4, 5, 4, 7 7, 3, 3, 7, 4, 7, 3, 3, 7, 4 3, 5, 3, 6, 7, 8, 9, 40 4, 1, 4, 1, 4, 3, 4, 4, 4, 5, 4, 6, 4, 7 35 35 730, 71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그러면 730, 730 번 번호가 4번, 10번, 14번 자 히리주 형님 반갑습니다. 히리주 형님 반갑습니다. 네 주 형님 반가워요. 네 자 채팅도 자료 가시고 저는 그냥 당번, 당체모로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채팅도 하십시오. 저는 지금 다른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0이래. 지금 2번. 지금 30이래. 왓다. 2번 잘 써네. 혹시 엑셀, 혹시 엑셀 있으면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엑셀이 자꾸 버리셨었는데 안 돼가지고 엑셀. 엑셀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엑셀. 엑셀 자료가 없어가지고 엑셀 자료가. 맨날 2번, 7번, 13번, 25번, 42번, 45번, 39번, 723, 731, 30번, 4번, 14번, 15번, 42번, 45번, 39번, 엑셀 있으면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엑셀이 자꾸 버리셨는데 안 돼가지고 엑셀. 엑셀. 32에. 2번, 4번, 5번, 17번, 27번, 32번. 자, 번호, 43번. 자, 오시면 반갑습니다. 자, 주영님 힘드세요. 733에. 11번, 24번, 32번, 33번, 35번, 40번, 13번, 13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핸드폰이 쫓아나와가지고요. 여보세요? 집이와? 어, 야, 갈라고 그래요. 어어. 잠깐만. 네.